인천 송도에 가톨릭대학교를 방문하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같이 배를 타게 되었어요. 저는 잘 못해서 배가 뒤로 가고 있어요. 인천 카톨릭대학교 장선진 신부님과 같이 식사하고 커피숍을 났어요. 커피를 받아서 이제 학교로 들어갈까요 인천 카톨릭대학교 신부님 사무실에 가기로 했어요. 그리고 이 집 커피가 되게 맛있대요. 그리고 값도 싸고 감사합니다. 저 건물이 성당이래요. 우리나라에요. 유명한 교장님이 계셔서. 캄보디아 1차 사전 모임을 이곳에서 했답니다. 지난 토요일에. 아 금요일에요. 네 돌아오는 날도 여기서 할 예정이에요. 네 네 스물다섯 명의 학생들이 모십대올게요. 간호대 학생들 건물이라서 병원과 똑같이 했답니다. 저기도 보면 병원. 네 그렇네요 그렇네요. 애들이 다른 거 지원을 해요. 근데 이번에 같은 학생들이 너무 잘했어가지고. 아 여기 4개국 캄보디아 있네요. 네 그래서 이번 겨울에도 있었는데. 얘네들은 캄보디아 안 보고. 학교래요? 아 송도 캠퍼스네요. 아 송도 캠퍼스네요. 아 배가 온र 거, 세라마리스. 바다의 별. 교구축보성. 바다의 별. 선. 바다의 별. 이시리래요. 어머 나. 우산을 주셨어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주시고, 기념품들 주셨어요 에코백이요? 고맙습니다 신부님 우산요? 좋아요 신부님 저 좋아요 우산 피우는데 잘 됐어요 백신 만드는 코로나 백신 저기서 생산해요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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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다 백신 단지이고 삼성 단지에요 이건 좀 특허해드리고 15인 칸 하나 보세요 고노학과에 남학생들 있어요 네 저희 지금 정원이 80 몇 명 중에서 10명 내에 들어오는데 전에는 애들이 진짜 감옥에 콧노래 저희 신사님들도 같이 쓰는 거죠 네 미사도 여기서 드리나요? 아니요 성당은 따로 있잖아요 행사하는 곳이군요 네 학교 내에 있지만 일반 본당이랍니다 네 아 드라마 입으셔도 멋있어요 학교에서 만든 스테인드 클라스래요 멋있네요 소송랑이에요 소송랑이에요 저희 신학교가 너트로에서 바로 반대로 왔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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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 아 아 아 아 ê 아